어떻게 해서 또 볼 수 있는 잘 모르겠다 Available Available 볼 수 있는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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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Tickets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from the school Tickets are available 표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표를 구할 수 있어요 Tickets are available 공짜로 공짜로 Free of charge 어디에서 From the school Tickets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from the school Okay, 그 다음에 Further information is available on request 더 이상의 정보가 이용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이용 가능합니다 Further information is available 여기가 요청에 따라서 On request 여기가 Further information is available on request 일단은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이에요 여기 있는 장면이에요 This was the only room available Okay, 이것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이었습니다 On the only room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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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쓰는 방법을 익혀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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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Tickets are available 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나왔고요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푸는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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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계속해서 Stadia's different Various Various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All right occur Okay Tents come in very shapes and sizes Tents came in various shapes and sizes Tents came in various shapes and sizes Okay, Tents come in various shapes and sizes She took the job. 그녀가 그 직장을 구했다라는 얘기네요. She took the job 했다. 네, for various reasons. 다양한 이유 때문에. 다같이, She took the job. She took the job. For various reasons. For various reasons. She took the job for various reasons. Okay, 말씀 안 남았고요. Okay. 다가고. 시작합니다. 시작해드리겠습니다. 달콤한은 다같이. Sweet. 스위치죠. Sweet. Okay. 그 다음에 부모. Parents. Parents. Okay. 보통 복수형으로 쓰이죠. 원래는 Parents인데 부모님 부모이니까 보통 Parents으로 쓰인다. Okay. 그 다음에. 네 간식은 뭐죠? 스낵 오케이 그 다음에 원뿔 콘이죠 콘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건 옥수수죠 옥수수하고 원뿔하고 헷갈리지 않네요 얘는 발음이 콩이죠 콩 여기에는 콰 콰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주었네요 콰은 이름 안 돼요 콰 콰 콰 콰 오케이 원픔은 콩 아이스크림 콩 아이스크림 오케이 그 다음에 딜리셔스겠네요 맛있는 딜리셔스 오케이 그 다음에 콰 다음 구간에 두는건 아 이 예측이 이렇게 짓고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적게는 더 적게 먹으라 더 적게 먹으라 네 뭐 무엇을 드리나보다는 뭐든가요 Look into Look into Look into 나중에 이제 여러분도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이제 닭살 돋게 Look into my eyes 이러면 안됩니까? 여자친구 때리나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 눈을 바라봐 이러면 내 눈을 바라봐 자 오케이 내 눈을 바라봐라 Look into my eyes 우리가 Look into 이런 노래가 하고 있죠 오케이 좀 닭살 돋지만 다같이 When I look into your eyes When I look into your eyes When I look into your eyes I can see the stars I can see the stars 음 드시겠어요 내가 네 눈을 바라볼 때 나는 뭐가 보여 그럼 별이 보인다 눈 속에 별이 있는 거 약간의 의미 이런 얘기하면 돼 이거 가사 알겠습니다 연습 좀 하세요 경상도 사람들 열심히 연습 안 되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점은 레스타란 레스타란 다른 스펠링 좀 어려웠습니까? 레스타란 선생님은 잘 안 해오면서 레스타란트라고 외웠어요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까? 네 레스타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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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가 뭐가 된다? O가 됩니다 우리가 AU는 힘을 하셔서 O가 되는 AU도 그렇고 AW도 그렇고 다 O가 돼요 욕한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가 레스타란트 시작 그 다음에 무섭게 하는 거야 당한 거야 당한 거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겠다 스케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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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무시한 거요 이런 것들을 보고 나는 I am scared 못 먹었다 이렇게 제가 그 다음에 타이어드겠네요 타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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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하게 하는 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My sister is 타이어드 타이어드 이렇게 해줘 우리가 오케이 그래서 나의 여자에게는 짜장나게 한다 My sister is 타이어드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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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하게 격하게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하다 격하다 오케이 둘째고 둘째고 둘째가 잘 좋아 둘째가 더 안 좋다 어때? 첫째가 좋아? 네 숫자가 좋습니까? 외동이 제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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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여러분 형제 자매가 있는 거 고마워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다 뭐였어요? Take a break Take a rest Take a rest Take a... Relax Take a rest Take a break Take a break Take a break 이렇게 하면 짧게 잠깐 쉬는 거예요 Take a break 이렇게 하고요 뭐... Take a... 여기다가 이런 말들을 넣을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커피 한 잔 하면서 쉬면 뭐요? Take a coffee break 안되겠죠? 좋습니다 오케이 차 한 잔 마시면서 쉬면 Take a tea break 그렇죠 Take a tea break 자 Take a break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이거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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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잘 모르겠다 바른 잘 모르겠다 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죠 아 그리고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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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만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로피안 culture 이런 말이에요 유로피안 culture 유로피안 culture 이슬람ic culture 이슬람ic culture 아메리칸 culture 아메리칸 culture 코리안 culture 코리안 culture 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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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열심히 coke 아 으 뭐 겠어요 이게 뭐 겠어요 그нибудь 이 TesUE 는 그처 그 treat 친구 그치 입장밖에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가르친다야, 가르침을 받는다야, 가르침을 받는다야, 가르침을 받는다, 뭐 하라고? To respect different cultures, 하라고. 베네스 is a beautiful city, full of culture and history. 베네스 is a beautiful city, full of culture and history. 베네스 is a beautiful city, full of culture and history. popular culture. 대중문화는 뭐다? popular culture. popular culture.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는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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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중요하지 않은 뭘까요? 중요하지 않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중요하지 않은. important. important.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잠자다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일이 발생하다는 거죠? which happen.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니? what happened. what happened. okay. 승빈이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아니고요. 자 이건 답이 많은데요. 일단 뭐든가요 여러분? u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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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not going out. until. until. you're not going out. until. you're not going out. until. until. you're not going out. u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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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not going out. you cannot be doing it? yes. why? no. just. me. me? what. 뭐하고 싶어요. 어디가 구비에 사세요? 한 둘이 살고 계셔. 보니까 부러워. 엄마는 안 부럽고? 엄마는 안 부럽고? 엄마는 안 맞으면 부러져요. 다는 그래요. 엄마 아빠는. 아빠는 아빠같은 남자라고. 아빠는 아빠같은 남자라고. 승빈이는 어때? 엄마는 뭐였어요? 엄마같은 여자 만나게. 이상한 여자 만나게. 무슨 여자 만나지 말라고? 이상한 여자 만나게. 알겠습니다. 이상한 사람 누구라도 만나면 안 되죠. 그래서 빌리다는? 바로. 상대방한테 부탁할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학교 앞에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맞겠죠? 좋습니까? 나한테 돈 좀 빌려줄래? 빌려 받고. 빌려 받고. 빌려 받고. 안 갚는 애들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이런 나쁜 시한식들. 있어요? 빌려주지 않아. 빌려주지 않아. 내가 왜? 너!! 왜? 왜? 멈추지 않아. 봤어. 아참참참 빌려주다 참 1년간 랜드였어요 오케이 종빈이 돌았는거 마저 하시구요 스피드 퀴즈 한 번 더 만점 하시구요 이거 어제 몇점 맞았더라? 어제 몇점 맞았어요 황실하게 다시 한 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스테이크 잘하는데요? 네 시험 바꾸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스테이크 이거 어디에 내주세요? 네네 아 싸인받고 고맙습니다